공병호TV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일 문제에 관한 한국인들은 아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벌써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어른스럽다 혹은 성숙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은 대개 두 가지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으로 어떤 일을 옳고 걸음을 따질 수 있는가 하나가 그렇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평가해 보고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성숙된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최근 보도입니다 8월 11일자 국내 주요 신문들은 일본 측이 직용자 문제에 관해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옳다는 그런 내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만일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왜 그런 일들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라는 그런 놀라움과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방이나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위치시켜 놓고 생각해 보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에 직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에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서 미국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의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미국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다라는 의견을 미국 법원에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 국무부가 작년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일본 측에 제공했다 세 번째는 미국은 2019년 7월 미국과 일본 고위급 회담에서 직용 문제에 대한 일본 입장을 지지했다 2019년 8월 초에는 태국에서 열린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고노다로 외무상에게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했다 일본 지지 입장을 전했다 네 번째 미국이 한일 간의 직용 피해자 논쟁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국제법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한일 간 천국군 협상이 시작됐다 한일은 첫 협상이 시작된 후 14년 만인 1965년 현재의 천국군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미국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한일 천국군 협정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정한 전쟁 천국군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섯째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혔던 미국인들은 2000년대에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천국군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에 반대되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서 미 법원이 원고의 천국을 기각했다 미국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이 받아들이면 일본군 포로였던 미국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천국군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내용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 한국인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상대방이나 제3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번 직룡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자신이 좀 더 정확한 그런 입장을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생활인호서뿐만 아니고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덕목은 상대방 입장,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일입니다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고객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치가들의 활동에서도 항상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사전에 입수했다면 서로 이미 합의가 끝나는 것을 두고 미국으로 사람들을 급파하는 등의 그런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를 작가적 상상력을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족의식이 투철함을 넘어서는 분의 경우에는 조금 언참거나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러나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입장에서 미국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한일 간의 징용 문제에 대한 갈등을 바라봤겠느냐 그것을 한번 최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저 사람들은 왜 수십 년 전 이야기를 갖고 지금도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처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1961년에 이미 국가 간 합의를 통해서 배상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으면 해결이 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또 배상을 하라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일까 한 걸음 나아가서 떼를 쓰는 것일까 세 번째, 한국의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던지 간에 사법부 판결에 우선되는 것은 국가사회의 매전 조약이다 두 가지가 총달할 때는 사법자재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 왜 자기 나라 사법부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기는 것일까 네 번째 보시죠 우리는 일본의 원자폭탄도 터뜨리고 일본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전쟁 때에서도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적과 아군을 넘어서 중국에 맞서는 동맹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양반들은 왜 지금도 옛날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총부리를 맞섰지만 최소한 저 양반들은 총부리를 맞서지 않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1960년대부터 냉전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공산주의를 막는 최일선의 보류였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시장을 제공하였고 이게 미국입니다 일본은 사업 모델이나 기술이나 상업차관 등을 제공해서 한국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과 일본은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특히 한국은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3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위와 같은 다섯 가지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가 자기 중심 그리고 우리 중심을 벗어나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좀 더 현명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좀 주변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스러운 그런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평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급자 Welcome 보급자 ayudgee